레전드 마기꾼 선발대회 10명의 마기꾼 중에 최고의 마기꾼을 뽑아주세요 시작합니다 큰 눈이 매력적인 모모아야 너무나 유명하죠? 이것은 분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래도 후고해 음 약간 고양이 상 같은데요 그래도 뭐 이정도면 마기꾼들은 눈이 다 매력적이네요 하관이 어디 눌린 것 같네요 중국 벼배우 같은 마기꾼 얼굴 전체를 눌렀네요 연예인이 촬영 대기 중인가 아니 이건 유재석보다도 입이 더 톡키네 이쁜 언야 같은데요 역시 마기꾼 눈이 참 크고 이쁘네요 얼굴에서 눈이 제일 작네요 이번 참가자는 디제이인가요? 치아에 무슨 짓을 한 거야? 눈이 참 크네요 다 크네요 5부 2번 마기꾼은 몸매가 끝판왕인데요 이 정도면 얼굴도 상당한 미인으로 보입니다만 아니 쥐가 갑자기 나타났네 여러분이 선택한 최고의 마기꾼은 댓글에 남겨주세요